감기 아직 완치는 못했어요. 이게 진짜 안 나와요. 호전은 되는데 몸 상할 기가 좀 있어요. 아니 빨리 나으려고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. 그 식용수로 코 세척하는 거 그것도 했어요. 나 살면서 처음 하는데 그거 챗GPT가 감기 빨리 나으려면 뭐 해야 되냐니까 그거 알려줘가지고 아니 요즘 챗GPT에 뭐 물어보는 거에 빠졌거든요. 학생몸겐 얼른 나으세요? 나 같은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여보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줘.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? 그런 건 챗GPT가 말 안 했어요. 미안하지만. 이렇게 GPT가 있잖아요. 감기에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요. 내가 진짜 여보에 빠졌어요. 롤라인전 상승도 아냐고요? 그건 모르겠는데. 그건 내가 더 정확해. 나는 마스터 탑라이너인데 요즘 메타픽이 궁금해. 카밀, 피오라, 가리우스, 잭스, 뱅? 오른? 가끔 이렇게 감다디예요. 이렇게 감다디. 어? 런블리 없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? 스카노가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건? 아니 스카노를 물어봤는데 월식을 통한 라인 교전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 아직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안 되네요.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인간이 낫네요. 아직은. 와 조합 진짜 그냥 미쳤다. 와 이거 이씨. 요즘 이거 템 먹어요 님들? 기인이 템 먹었더라? 이 매치업에서? 어? GPT한테 물어볼까? 나 크산테고 상대 탑 자크인데 1코 뭐 갈까? 선파, 도란의 방패, 신소한. 미치겠다 진짜. 아 이게 GPT가 진짜 좋긴 한데요. 음. 이게 롤 쪽에는 안 되겠다. 이거 롤은 감다디네. 안 되겠다. 겜 한 분이네. 아니 기인은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? 아 제발 아 아 아 아 나 뭐 쉴 수 있냐? 우리 팀 위블린은 지는 걸 봐. 이리로 와. 제발 잡아줘. 나이스. 이블린 캐리 못하면 알지? 바텀 비상인데. 여기 이제 비상이고 뭐고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. 나만 힘들어. 저기 신경 쓰는 순간. 받아드려. 탑은 이블린 때문에 편해진 거 아니면 이러고 있네. 진짜 미치겠어 내가. 아 왜 왜 안나가. 아니 W 왜 안나가. 여기. 여기. 레전드네. 여기 뭐 이제 안 볼 수가 없는데 님들. 아니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. 나이스. 나이스.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. 이리로 와. 아 또 못 씹었다. 와 뭐 자석이야 자석. 아니 씨. 뭐가 이렇게 무식하게 쎄. 뭐 그 쓰레기국을 먹다니. 근데 좋아. 너가 먹어야 돼 사일러스야. 씨 왜 놔줘. 아니 먹고 캐리할 생각해야지 말수나. 아. 잠깐만. 풍 맞을 것 같은데. 감아줘야 돼 잠깐만 이거 탑캐리 가나? 아니 이미 캐리야 사실 이 라인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은?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? 아까 자크 설킬 제끼면서 리신같이 이블린 입에 먹인게 진짜 큰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이제 뭐라 될까 시발점이라야 되나? 잠깐만 아 뭐야 살았어 근데 좋은데? 한 번 더? 어?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얼굴eme옷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TS 일로와 아이고 플래시 써버리셨네 아 잠깐만 나 공 없는데 진료는 놔줘 파론 먹자 일로와 아 와 야 씨 뭔질이야 방금 아 아 잠깐만 나 갔어 이거 룰루야 하하하하 룰루 좋았어 룰루 칭찬 스티커 하나 인정 일로와 일로와 넌 나랑 놀자 뭐 질갈라고 이 녀석이 아 맛있겠다 캐릭 요거 주지? 말순이? 아니다 진 초바를 맞아준 울루 캐릭 아 진짜 크산테 픽 절묘했다 진짜로 조합 개판나는거 보고 바로 크산테 진짜 뱀픽으로 이겼다 이거는 아니 도샤이 기인이 99년생이에요? 그리고 나까지? 탑 황금세대 99년? 99년도에 무슨일이? 최강의 세대 네이콘은 나이 먹고 어우 방원게이밍인가요 그렇다면 나 너구리 출동 음? 아 좋은데 얘들아? 갱플 전멸도 빠졌어 더 빠진거 뭐 내 마음? 아 시범 맛있고 아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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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가시고 여기 이이이이 안되죠 밑에 터졌죠 필강 나오나? 안나올거 같은데? 얘 전멸이 수술 도는구나 어 죽었다 설마 전멸? 와 레전드 사건 심지어 난 쫄프림 음? 음? 오 쉣 여기 어이씨 잠시만 오케이 롤 오랜만이라 오? 난 이걸 피해? 오 쭈 오 쭈 오 쭈 오 쭈 오 쭈 몇 ore 골프 요걸 잠깐만 케넨 고 모션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색해 버려 내가 수년간 했던 케넨이 아니야 이거는 기합이 없어 그래요 그게 정확해요 진짜 기합이 없어 여기 이걸? 이걸 로빙 안 한다고? 감자디야? 감자디야? 가와이데스네 물리겠다 야 할래? 야 왜 빼? 너 5킬 그 보잖아 임마 아쉬운데 이거는? 뭐야? 아니 이거 못하는구나 야 진짜 이상해 림들 아니 케넨 궁을 눌렀는데 그냥 나가니까 기분이 내 기분이 너무 이상해 오씨 에잇 뱅클랭크 이 녀석 어느새 레벨 12가 되어버렸어 그 레벨까지 단 1 히스플드 두부가 내가 보니까 지금 멘탈 나왔거든요 플레이가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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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드아주 패드 이거를 그걸 쓴다고? 파이사야? 제정신이야? 어 나 좀 먼데? 음? 음?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왔다 더 있습니다 여기 위 역시 큰일은 정글이 크크 음? 쓰레기 같아 어? 비싼 아니 근데 그부가 8킬인데 리신보다 더 약한거 같네 뭔가 경향력이 아니 이 조합으로 우리가 파밍만 지금 이 격차에서 우리가 파밍만 하고 있는게 그냥 말이 안되는데 이거는? 흠 아 후웨이 너무 프리한데 파밍 흠흠 이건 뭐 배그야? 파밍 다 하고 싸우자는건가? 아 너무 늦는데 아 아 아 그부야 뭐라고? 윗마도 윗만이라고 다시 말해볼래? 윗 마디? 왜 아무도 윗마도 안가는거야? 와..이리 아쉽다 아쉬워 얘들아 너무 아쉬워 그냥 타웜 까 타웜 까 히이유웅 힛이네 캐 はい 아 진짜 힘들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운영 진짜 너무 아쉬웠어 우리 이거 진짜 접었어야 됐어 나한테 주기 실력발의 빌딩까지